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들에겐 수사가 작품일 것이다. 검사와 수사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소송조건을 구비하게 되면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기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또 한 번의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소 제기에서 시작되는 공판 절차입니다. 유죄와 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검사와 변호인들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현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은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친문 신임 지검장 등은 수사팀이 제대로 공판 과정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수사 과정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방해 공작에 전념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처신입니다. 어제 공병호TV는 계속 어깃장을 놓다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이성윤 신임 지검장은 같은 대학과 같은 학과의 졸업생인 문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문 대통령과의 인연 차기 검찰총장 임명 등을 미뤄볼 때 앞으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철저하게 대통령과 친문정권을 옹호하는 지검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관찰 결과는 그 자신이 의용검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단 10여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3일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 쓰는 신임 검사들의 전입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다시 한번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입장을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 자리는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들어오는 82명의 검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82명의 검사들이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현 정부 수사팀을 거의 해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라 책임지는 사건 처리를 당부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는 적절한 수준 이상을 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일정 수준에서 덮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수사 과정 및 수사 결과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당부에는 이런 당부에는 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더 잘 해달라 이런 부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의 당부를 대하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지난 수사팀의 수사 과정 및 수사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신문세력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윤석열 검찰이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지만 신문세력들은 불공정한 사건 처리를 해봤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이승윤 신임지검장의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까지 집요하게 수사 방해를 강행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해왔다. 결국 현 정권을 향한 기존의 수사팀에 대한 판단은 집권세력과 그를 옹호하는 신임 친문지검자들과 그 밖의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간격처럼 차이가 큽니다. 다음 질문은 이승윤 지검장의 변명입니다.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렸던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피의고발 사건 처리회의에서는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가운데 유일하게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만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아마 시중의 비판이나 또 시장의 비난이 본인에게 약간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하기에 사람이니까 본인이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겠죠. 그는 이날 이례적으로 신임 검사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처리된 중요 사건 결정과 관련해서 저는 사안을 기소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취지를 총장님께 권위드린 것입니다. 행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권리 보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을 신임 검사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미루자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죠. 피의자들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대질신문을 해야 되고 피의자를 소환조사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기소를 넣추자 이것은 결국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 수사팀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면 기소권이 없었는 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기소를 반대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소 자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시간을 끌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처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사에 대한 위축은 물론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과거로 보면 중수부죠.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보다 훨씬 더 강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